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면서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에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신축 시 국급보조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울산시는 300에서 500병상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으로 오는 9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예타조사 면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